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차 함수의 평행이동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행이동하고 대충이동을 좀 헷갈려 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평행이동 같은 경우에는 모양은 바뀌지 않고 위치만 바뀌는 걸 평행이동이라고 하고요. 대칭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가 바뀌거나 위아래가 바뀌는,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이동을 대칭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의 식의 기본은 y는 ax제곱이잖아요. 여기에서 이 a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지 혹은 위로 볼록인지 또는 그래프의 폭이 넓은지 좁은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a의 역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행이동을 하게 되는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x제곱의 a는, 계수 a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 문제에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찾으시오라고 한다면 이 x제곱의 계수가 바뀌지 않은 것을 찾으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x방향으로 2만큼, 그리고 y방향으로는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를 물어봤어요. 제가 선생님이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지금 꼭지점이 0,0에 있는 이 식이 y는 2x제곱의 그래프이고요. 이거를 지금 x방향으로 y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하게 되면 여기 아래에 그려진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은 똑같은데 위치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평행이동한 2차 함수의 식을 어떻게 표현하게 되냐면 표현할 때는 괄호를 이용해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x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y 대신에 괄호 열고 y 쓴 다음에 평행이동할 경우에는 이동한 만큼의 부호를 반대로 쓰셔야 돼요. 이것도 많이 헷갈려 합니다. 식을 쓸 때에는 부호가 반대로 돼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5만큼 이동했으면 여기에 플러스 5라고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괄호 닫고는 우리 평행이동하게 되면 x제곱에 계속 바뀌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는 그대로 써주시고요. 괄호 열고 x 마찬가지로 x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으면 식을 쓸 때는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2라고 쓰셔야 됩니다. 여기 제곱까지 써주시면 식이 완성이 된 건 아니고요. 우리가 표현할 때 2차 함수처럼 y는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좌변에 플러스 5가 있으니까 이걸 이항할게요. 최종적으로 y는 2, 괄호 열고, x 빼기 2, 전체 제곱, 빼기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좀 쉽게 이 식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y만큼 평행이동한 값은 이항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만큼 평행이동한 값은 부호를 바꾸어서 괄호를 이용해 써주시고 y만큼 평행이동한 값은 그냥 오른쪽에 써주시면 돼요. 어차피 이항을 할 거니까요. 이렇게 하기에는 좀 빨리 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문제처럼 이미 괄호가 있는 식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 첫 번째 방법하고 같습니다. 우선 x에다가 이동한 만큼 부호를 반대로 해서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차함수 y는 2, 괄호 열고, x 빼기 1, 전체 제곱, 플러스 3의 그래프를 x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부호가 바뀌니까 플러스 3을 안에다 더해주면 되는 거고 y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는데 어차피 y의 값은 이항을 할 거니까 그냥 써주시면 돼요. 그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y는 위에처럼 괄호 쓰지 않고 이항한 상태의 값을 쓰겠습니다. 자, 평행이동해도 x 제곱의 과정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괄호 열고 x 빼기 1, 여기에다가 x가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죠. 그럼 여기다 플러스 3, 부호 바꿔서 쓰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곱한 다음에 지금 플러스 3 쓰시고요. y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죠. 그럼 여기다 그냥 쓰는 거예요. y는요. 이렇게 쓰시면 정리해 주시면 식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정답은 y는 2괄호 열고 x 플러스 2 전체의 제곱 플러스 5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차함수의 평행이동을 할 때에요.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식으로 나타낼 때 이동한 방향은 부호를 바꿔서 x에 대입하고 y는 바꾸지 않고 그냥 오른쪽에 더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